기차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원하시는 좌석의 탑승 맞추셨다면 좌석 영쪽에 있는 검정색 안전벨트는 취향에 맞게 작용해주세요. 기차원 행정 부딪힐 수 있는 손, 발, 머리, 신체 위와 더 들 수 있는 휴대폰, 카메라, 셀카봉 등 전자기기들은 기차 안쪽으로 넣고 이용해주세요. 자 그럼 모두 출발 준비 마치 측정 2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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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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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